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마침내는 장소로 만들기 그리고 상승에 도착하여 아니, 단점은 적으로 만들기 시작할 것 같고 이 장소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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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소로가 많았다 이렇게 장소로는 장소로를 보고 나한테 맡겨! 동작 완료! 탈! 오!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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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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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바이트 ㄷㄷ ㄷㄷ 아, 벌써 끝났어? 파크 준비왕! 흠! 준비하였다! 충전 완료! 아, 이제 퀴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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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압되었습니다 ㄷㄷ 내가 좀 바빠서! 너도? 장난치는 거 아니거든! 동전 완료! 어저켜! 빨리빨리! 어서요! 남몬에서 전힝! 남몬에서 전힝을 걸고 있어요 ㅇㄴㅇ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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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2, 1 ㄷㄷ ㄷㄷ 아.. 도둑이 도둑이 ㄷㄷ ㄷㄷ 파랑퀸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소환세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소환세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소환세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소환세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. 흠 ㄷㄷ 전장의 지배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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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